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말로. 손 떨지 마, 손 떨지 마. 손 떨지 마, 손 떨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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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렛스라피만 떨어져. 왜 이렇게 떨어져. 아니, 왜 이렇게 떨어져. 손톱빨. 얼굴 엄청 빨개니. 렛스라피만 해서 손을 엄청 떠네.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할지. 강호동이랑 꾸러랑 가위바위보 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좋았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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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쿠라. 먼저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찰나쁜 놈, 찰나쁜 놈. 신대미 먼저. 아, 오케이. 형님 팀이 먼저. 나 원래 우리가 얘기해도 뭔지 하려고 했어. 아, 운자가 안 된 거야? 아, 운자가 안 된 거야? 자, 하연 시작. 제발 그 입 좀 닫아주세요. 부탁드려요, DM 드려요. 자, 누가 먼저 할까? 형님 팀에서. 제가 할게요. 네가 그냥. 야, 너무 어려운 거 잡지? 맞춘 거야? 네? 안전하게. 근데 이게 있어요? 어, 나왔어, 나왔어. 다행이네. 뭐 있어? 자, 미션 읽어주세요. 47박. 카즈하 글로벌 명대사를 맞춰라. 카즈하가 한국 유명 영화나 드라마의 명대사를 외국어 버전으로 연기까지 하면서 보여줄 거야. 1번으로 할게요. 네? 다 알아듣지. 이야... 도시대 아카이 카즈하가 없었는가? 딱딱히 아카이 카즈하가 없었기 때문에 아카이 카즈하가 없었는데도. 아, 상당한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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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유리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근데 여자가 문제가 일목말로 하고 일목사이메가 있는데. 자, 근데. 호연아씨 작품을 잘 모르잖아. 아형 아형. 일단 아형이 빨랐지. 이사야. 자, 희철이 정답은? 야, 사쿠라요? 사쿠라요? 사쿠라네. 야, 까봐. 까봐 까봐. 땅따단. 어? 사쿠라네. 사쿠라네. 각자. 우리 상민이 빨랐지, 상민이.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했는데 홍시맛이 왜 다르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장금. 대장금. 자, 정답! 이야... 어떻게 알았네? 우리가 맞추려고. 대장금. 자, 아영 팀이 정답. 연기를 너무 잘해서 쉽게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맞춘거야? 일본어를 들은거야? 아까 일본어 단어 몇 개 이렇게 하는데 톤. 내가 연기를 되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그런 톤을. 정확하게 맞췄어. 이번에는 헬세라 퓸이 젠갈 뽑은 차례야. 내가 말할게. 어? 딴 거 건들면 안 돼. 건드렸어. 쓰러진다. 쓰러진다. 미션은? 미션이 없어. 하나 더, 하나 더. 올려, 올려, 올려. 끝났어, 끝났어. 나올 때까지 뽑는 거야. 나올 때까지. 쓰러져라, 쓰러져라. 양손, 양손. 그렇지, 그렇지. 몇 번? 36번. 채원. 초성, 몸으로 말해요. 좋아. 내가 어떤 초성을 외치면 채원이가 초성에 해당하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할 거야. 아, 그거 우리가 맞추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채원아. 응?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ㄱ, ㅅ. 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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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철 말았어. 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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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철.